무사 불러 쏘앙우리 무지개를 찾아보세요 무지개의 맛이 야 현배야 매웅님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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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황고지 뭐지 이거 황고지 뭐 찾아 이게 황고지 뭐지에 넣은 거라 그게 뭔데 황고지가 뭐예요? 황고지에 넣으면 그 서울말론 무지개인 거 왔는디 무지개예요 제희도 말론 황고지 항고지 상고지 지역에 따라 이렇게 부른다 이거라 황고지 항고지 상고오지 어 잘 영어로 뭐인 거라? 레인보우 와 이제 저 제주촌에 저 할머니 신디가 레인보우인 거라 모른다 항고지인 거라 사주이 네네 그러나 나형만 다니믄이 제주어는이 하형 알아진다 어찌 되니게이 알겠습니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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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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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세히 글라 글라 지수 정신 어린이들이 허는 헷갈리 흥미래 헷갈리 한글자막 by 한효정